주윤문과 주체의 내전이 시작되면 지리적으로나 병력으로나 단시간에 결판이 날 수가 없사옵니다. 우린 요동을 차지하고 주체와 강화 협정을 맺으면서 요동을 안정시키면 되옵니다. 주체는 단시간에 끝낼 것이고 우리와 강화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. 하여 전하 연왕 주체가 금능으로 남진할 때에 맞춰 우리는 그 즉시 북진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야 하옵니다. 이 나라가 요동을 요동을 가지는 것이옵니다. 요동을 가진다 해도 그 땅을 지키려 국고가 탕진될 것이고 그 대가로 이 나라가 이 삼한 땅이 화탄에 이를 수도 있는 일. 대군마마 이 전쟁 막아내셔야 합니다. 전하 이 전쟁을 윤화하시어 천년 가까이 이어온 사대의 역사를 끊으시고 안으로는 백성을 비박하지 않고 밖으로는 강자에게 굴중하지 않는 새 나라 새 역사를 만드시옵소서. 이 전쟁 반드시 막아내어 이 삼한 땅을 구하셔야 합니다. 대군마마. 이것이었구나. 내 떨림과 불안의 실체가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